이제 한 30분 정도 네 분이서 서바이벌 경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네, 저희 오늘 저희 팀 연습한다고 스페셜 코치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네요. 불러보겠습니다. 차유란 코치님! 차유란 코치님! 그러면 차유란 선수는 같은 팀 멤버여서 오신 거죠? 네, 네. 다른 존은 안 가신 거죠? 그럼요. 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. 다 가셨구나. 페어로월드로 다 가셨나?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. 영탐 아러. 아니, 그냥 다 응원해줄 겸 다 이제 우리만 의심이 아닌 줄 알고. 메인 팀원들이 다 여기 와있어요. 멘토님도 또 상금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냥. 10%? 10% 콜? 10%? 세게 남았는데? 10%요? 이거를 인연으로 이제 서프로님 좀 많이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내가 떨어져도 이제 정말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자주 놀러 가고. 북한산으로 놀러 오세요. 북한산으로 놀러 오세요. 그 생각했습니다. 너무, 너무 좋은 선수시기 때문에. 딱 걸리신 거죠, 저희한테? 호 꼈어. 네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코에 깨신 거예요. 맞아, 맞아, 맞아. 혼대가 문제가 나겠는데. 저는요. 한 번 조건이 멘토. 좋아하는 선수의 사파타 선수라고 하셨어요. 이유가 뭔가요? 자세나 그런 눈빛 이런 게 한 번 제가 배워보고 싶은. 그럼 어떤 선생님을 원하시는지. 제가 2017년도에 조재호 선수 버허뱅 오픈 우승하셨을 때. 그때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팬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이 대회에 참가하셔서 가장 멘토로 삼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? 네 분 중에. 저는 강동근 프로님. 아니 진짜 그때 아무도 날 선택 안 한. 약간 이런 거예요. 나한테 이렇게 하는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. 약간 이런 느낌인가? 약간 오기가 생기고. 그런데 진짜 신기해. 어떻게 이렇게 좋아? 그렇게 됐을까? 나의 매력에 한 번 빠져봐. 오기가 생겼어. 이렇게 찐린다. 오기가 생겼어.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. 뭐예요? 뭐예요? 많이 들었네? 아니요. 이유가 있었어요? 네 있습니다. 제가 연습 상대가 되어드리려고 왔는데요. 저희들이 이제 저희 그. 아니. 어. 아직 아닌데. 아직 아니에요. 얘들이 빨리 열었어. 응원하러 왔습니다. 간단한 간식. 저희 구단주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. 사실 제 파트너로 오신 거예요. 저희들이 스카치를 칠 건데. 이제 그냥 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. 이제 엄청난 몽고신을 하라고. 한우. 네. 완벽한 득점으로 해냅니다. 완벽한 득점으로 해냅니다. 너무 회전이 없어요. 회전이 좀 빠졌네요.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. 역시 전문 당구 맞네요. 포지션까지. 이 쪽이 맞아요? 네. 이쪽으로? 이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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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쪽으로 나오는데. 자 그.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.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? 네. 흘렀고요. 타임아웃 한 번. 타임아웃을 한 번 외쳐주셔야 합니다. 거의. 거의. 큐거리를 대신해 짓는 수준으로. 너무 잘하지? 너무 회전 많이 흘렀. 아 회전이 너무 많이 흘렀. 아 회전이 너무 많이 흘렀. 아 회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. 시간이 안빠질. 아니 나는 이쪽으로 치려고 그래. 아 어렵네. 오 기회가 왔어요. 어떤 기회예요? 회전이 너무 흘렀. 어떤 기회인지는. 초크. 아 네. 초크를 가지고 들어가주셔야 합니다. 물은 물이니까요. 제가 챙기겠습니다. 네. 제가 챙기겠습니다. 찬스. 어떤 기회가 왔다는 거죠? 근데? 이쪽으로. 봐보실래요? 노란 공을 얇게 쳐서. 구조해서요. 키스가. 키스를 잘 피했고요. 아 저거 위험합니다. 자 흰 공 위험합니다 흰 공. 피하지. 아 피했습니다. 오. 이게 키스가 있죠. 키스로 됐다. 살짝. 키스가 맞는데. 거의 살짝. 조금만 더. 이렇게 해서. 이제 더블 쿠션을 이제. 확률이 좋아요. 일로 와도 되고. 일로 와도 되고.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. 조금. 조금만 더. 조금. 오. 나쁘지 않아. 아주 좋았어요. 우와. 아. 바깥에. 진짜 시끄럽다 너네. 이제. 조용히 해달라는. 이제 중까지. 헷갈려. 언니들이 아홉 말도 안 했어요. 저만 하고 있습니다. 더 회전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. 큐미스 해도 되니까 더. 쳤어 쳤어. 설마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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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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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도 잘 사용해야 하죠. 잘 사용하께요. 자기가 없지요. 또 왔습니다. 기회가. 기회가 왔어요. 그 분이 오셨어요. 맞았어. 맞았어요. 맞았어요. 승리하고 그러네. 완벽하네. 원뱅크 넣어치기. 이기면 안 되는데. 차유람 선수. 마지막 샷. 너무 잘 쳤어요. 너무 잘 쳤어요. 차유람 선수 우승. 다가졌어. 끝났네. 이겨서 미안해요. 사실 팀 리그 하고 그럴 때 응원하면서 보면 저렇게 쉬운 걸 놓치나. 연습 좀 하지.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. 막상 제가 쳐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참가하시는 분들도 멘토한테 많이 배우셔서 실력도 향상되고. 제일 중요한 거는. 이걸 따가는. 기회가 되시기를. 이기는 편이. 우리 편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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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당근이지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